Q. 로맨의 기쁨 아 안녕하세요 지금 일찍부터 지금 저희가 어디 가고 있죠? 네 지금 저희가 미용실 가고 있습니다 그냥 미용실이 아니죠 그냥 쌤께 누구죠? 그... 기우 쌤께 기우 쌤께 데려가고 있는데 네?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? 백만 유튜버이시잖아요 좀 기대가 많이 돼요. 오늘 갑시다. 참 긴장되면 인사 90도 올라올게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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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렸는데? 와 언제 이렇게 갔어요? 쇼미 6 나왔던 거 맞나요? 맞아요.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? 중학교 6학년이니까 13살 때였고 오늘 어디 가는 거예요? 어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월말 평가라는 걸 하는데 그러면 보통 갈 때 헤어, 메이크업 하는 편이에요? 고민이 많아요 저희는. 형은 약간 문제를 들려드리기. 네. 빛집을 제가 만들었어요. 아 진짜로? 오! 그러면 이제 엄청 의욕자로 성장할 수 있네요. 머리를 약간 퀵한 느낌으로 아 네. 하면 되겠죠? 네. 엄청 예쁘게 생겼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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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지 너도 소개 한 번 해드려. 아 저는 J.J하고 하고요. 16살이고 16살. 아 좀 긴장 드렸네. 저 손이 더 머리 할 때 많이 물어볼게요.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유튜브에서만 보면 아 그거 더 알아요? 당연하죠. 엄청 유명하시니까. 제가 랩을 좋아해가지고. 아 진짜요? 어떤 분 좋아하시나요? 저 진짜 J.J님. 저 진짜 J.J님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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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J.J님. 이제 J.J님한테 몇 시 퇴근하고. 지금 11시에 꼭 출근해서. 늦게까지 하면은 막 5시까지 할 때도 있고. 직장인인데? 근데 새벽 5시까지 하면은. 아 잠시만요. 새벽 5시? 네. 오후 5시는. 아 진짜로? 저희한테는 그 정도. 그 정도 어때요?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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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크업 많이 마셔가지고. 와우. 감사합니다. 너무 예뻐졌는데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한국어 온 지 얼마였지? 작년 6월에 왔습니다. 아. 아. J.J님은 잘하는 게 랩이면은. 음. J.J는 뭐예요? 저는. 너무 잘했어요. 너무 잘했어요. 오 마이 갓. 언어가 어디 어디 반응해요? 부끄러운데. 하나는 일본어. 색갓는 방법인데. 영어 할 수 있는데. 형한테 도움을 요청해. 할 수 있는데. 사실은 잘 못해요. 그 사람. 제 딱 갔을 때. 영어로 말하니까. 뭐하는 거야? 뭐하는 거야? 아니. 지금 그냥 밥하고 찍어봐도 되겠다. 밥하고 찍어봐도 되겠다. 밥하고 찍어봐도 되겠다. 뭐? 아. 원래 이런 캐릭터가 아니구나. 제포거든요. 한 척 안 해도 돼. 제이제이. 옛날에 그 쇼미도 많이 나온 거 봤어요? 네. 봤어. 그 그. 또 옛날에. 아이. 아역할 때. 아역할 때. 왜 날 자꾸 부르는 거야. 으아악. 누나 머리 괜찮아요? 오 멋진 것 같아. 다행입니다. 구독. 좋아요. 아이돌. 총 cinתי. 乐. 부와. 이. 네. 이. 한. 그. 지. 흥. 이제. 예. 이. 이게. 이. 이. 아멘